안녕하세요. 수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육아이야기지만 평소 육아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죠. 이거 저거 해줘야 할 것들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 어릴 때는 돈 들여서 이런 저런 거 해줘봐야 별 소용도 없고 해주는 것도 도리어 손해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릴 때 아이에게 돈 많이 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오늘의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80, 90, 100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80살 때와 100살 살 때와 120을 살 때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일 것 같나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가 될 겁니다. 예전에 80살 때와는 달리 100살 이상을 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년 이상 충분한 추가 소득 없이 젊었을 때 벌어둔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만일 재수 없어서 120까지 살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하겠죠. 60 넘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쯤 은퇴를 하고 그 후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확 줄 겁니다.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라서 지금 부모들 세대에 은퇴할 시점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연금 받을 사람이 확 늘어나서 노후연금 제대로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들이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전에는 월급 타면서 저축부터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정말 돈 많이 듭니다. 아니 부모가 돈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버는 만큼 최대한 많은 비용을 아이 키우는데 사용하는 부모들도 제법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후 자금을 다 틀어서 교육을 키운 아이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할까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자식이 부모의 노후 대책이 된 시절은 지났습니다. 잘된 아이들은 잘된 아이들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잘되지 못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대로 나중에도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미래는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재수없으면 120까지 살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여러분들 노후 역시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책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끼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하고 은퇴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하겠죠.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제는 내 아이만 해주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뒤떨어질까봐 겁이 나서라도 돈 쓰는 것을 줄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육아를 하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뭘 해주더라도 부모와 가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용과 시간을 최소로 줄이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안 해주면 큰일 것 같은 수많은 것들 예전에는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안 해주도 아이들은 다 잘 자랐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매달리다가 잘못하면 자신의 노후가 실종될 수도 있고 나중에 다 큰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돈을 써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줘야 할 일은 별로 없는 것이 정상 육아입니다. 육아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육아를 할 때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 모두의 삶이 조화를 이룬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노후는 안녕하실까요? 돈 버는 족족 아이 키우는데 사용하든 젊었을 때 인생을 최대한 즐기든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여러분의 노후도 꼭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